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일날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 마음속에 언젠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브리티쉬 위클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는 기독교 사회정의나 아니면 설교나 대담이나 이런 것들을 신는 잡지예요 이 잡지 편집장에게 편지가 험통 옵니다 그 편지 다는 하여튼 하고 이렇게 실었는데 그 중에 짧은 글이 이렇게 미국 책이나 아니면 한국 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그 실어준 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를 하네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 참석에 왔고 그동안 예배 참석한 것을 쭉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3천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시간 설교하는 데 많이 쓰지 말고 다른 데 더 유익하게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싫었어요 그런데 그걸 읽은 일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나도 기억되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안 해도 안 될까 그렇게 대충 하기도 하고 딴 데 신경 쓰면 안 될까 이러기도 하고 아닙니다 설교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막 갔는데 그 다음에 이 편집장한테 다시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 편지를 게재하고 나서는 모든 논쟁이 딱 끝이 났습니다 그 편지는 또 다른 편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식사는 제 아내가 요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 메뉴도 제가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맥기 용량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다면 아마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딱 실리면서 설교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아무 기억이 없는데요 이 말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뭔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마다 무슨 이야기가 되어 오면 그걸 가슴에 담고요 자꾸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억력이요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못 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세례의 의미 한 주만 더 넘어가 볼까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그 전주였습니다 그 전주 이제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그게 그 전주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요 정말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이게 뭐 보석 중에 보석이고 뭐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읽어보시면 그냥 일단 그냥 주룩주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주제를 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논리가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아 로마서 로마서 그러는데 정작 로마서에 가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폭이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도 로마서를 볼 텐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면서 아 이 말씀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사시면 돼요 이걸 다 꿰려 그러면은 앞뒤 좌우로 표현되는 게 비슷비슷한 거 또 다른 거 또 어떨 때는 뉘앙스가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이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제가 다 펴달라 그랬는데 15절 1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무슨 얘기가 앞에서 나왔나 그러면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 죽을 만큼 그렇게 사망이 온다고 그러고 왜 우리 죄인이에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망이 무엇 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끝나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이치가 맞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죄가 우글루글하고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뭐지 뭐? 더 많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그러면 죄를 좀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될까? 이게 5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 보면은 6장 1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죄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말이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 너무너무 귀중한 표현이 첫 문장 뭐예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는이라 왜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온 죄 쪽으로 이렇게 가서 죄를 치우면서 이렇게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내려가다가 15절 보시면 15절 또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안 있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성경 보시면 그럼 은혜는 뭡니까? 죄진 거를 용서해 주잖아요 지금 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는 자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죄 지어도 되네? 죄 지어볼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뒷부분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죄를 지으려 죄 지으면 용서해 주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죄 지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지어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제일 뒷부분 15절 뒷부분 뭐요? 그럴 수 없는이라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은혜로 영생을 소유를 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럼 죄사함입니다 오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네? 그게 죄라는 것이 우리 은혜 받는 연결 고려예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받겠네? 더 지으면 될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그럴 수 없는이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는이라 절대 그럴 수 없는이라 지금 이제 논지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게 그 다음 설명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용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럴 수 없는이라 이게 따라 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이거 잘 가슴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에인가 복종을 한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 복종하는 그 존재의 종이라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이쪽 다른 영령에 가서 죄를 섬기면서 죄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잘라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섬기는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짓거나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는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없는이라 왜요?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굽혀서 그 종으로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줄 don't you know? 그거 몰라? 무슨 뜻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자꾸 얼쩡거립니까? 죄 가운데 가서 그런데 이제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럴 때 오늘 다음에 성경 말씀 보면요 그냥 몸만 가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가 다 죄를 짓는다고 그럽니다 손으로 짓는 것도 있고 입으로 짓는 것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발이 살짝 가서 짓는 것도 있고 더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있고 더 아무도 모르게 머리로 짓는 것 우리 온 지체가 거기에 종속이 돼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이렇게 대답을 잘라서 합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럴 수 없는이라 왜? 그런데 어디든지 가서 섬기고 있으면 그 섬기는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서 죄를 섬기고 있으면 뭐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16절 뒷부분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는 이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 지대에서 가랭이가 찢어지게 양발을 걸쳐가지고 나는 롱다리글랑 그리고 양쪽에 해서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디든지 가서 굽히고 있으면 그 굽히는 게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들 용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서 의지적으로 거기 가서 머물면서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는이라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죄 쪽으로 가서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구절 17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본래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정의 종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정하여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들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에게서 해방되어 의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에게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으면 그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어쩌면 그 이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일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우리를 식민지 삼아달라고 그런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알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런데 이상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사람들이 살짝살짝 그걸로 자꾸 건너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죄의 섭성이 남아가지고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단 순간에 됩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물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비장하게 신비하게 어떤 믿음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된 신앙인은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죄된 섭성이 나를 잡아 끌고 가면요 한 번씩 빠지기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게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이제는 다시는 죄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죄 지어볼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라는 거는 의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잖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칭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19절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이 육신은 우리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다음 성경구절이에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뭐라고요 전에 그 앞에부터 계속 나옵니다 전에 옛날에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게 두 개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전해로 안 가는 거죠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언제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들여 들여가 나오는데 이 들여는 제사 드리는 만큼 그렇게 정성을 쏟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체를 들여가지고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태가 뭡니까 우리 지체는 몸이 아닙니다 몸의 각 부분입니다 손은 손대로 못된 짓을 하고 입은 입대로 못된 짓을 하고 머리는 머리 가슴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더 새까만되는 발을 가지고 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옛날에는 너희 몸뚱아리인데 이게 함 덩어리가 아니라 각 지체별로 다 죄를 지었다 불법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변기가 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들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 들여 들여 나오는 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들이는 거는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해요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의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입니다 의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유했지만 21절 너희가 그때에 옛날 그때로 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옛날 그대로 살아가면 옛날 그대로 사는 생활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성경 한번 보실래요 그 열매가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유는 그 마지막이 그 모든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이쪽 생활이 그냥 그대로 가면은 그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 그리고 이거 맺어야 되는 의의 종들이 왜 기웃기웃하면서 죄를 부러워하고 죄의 가운데 빠져볼까 이러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쭉 내려가는 거를 잘 보면 의지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요 영생을 소유한 것도 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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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는데 왜 이쪽에 가서 그럼 자꾸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가 이 습관이 덜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라고 옛날 그냥 그대로 가서 그대로 가면은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지금 이렇게 옛날에 짓거리들을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열매 맺어지는 건 뭐라고요 사망 사망 그러면 이쪽에 하나님 이 은혜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도 22절에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옛날에는 그때는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뭐를요 열매를 얻은데 이 열매가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지금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사도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없나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는 딱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 끊는 거는 굉장히 의지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지휘로 가면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죄지휘로 가면서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지휘로 가면서 하나님 뭐가 하지 말아달래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안 가면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의지가 강사는 안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 짜릿짜릿함과 쾌락과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의의 열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죄하고는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 번 보십니다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23절이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싹수를 줍니다 이게 죄라는 아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죄를 주인으로 이거 의인화시켜가지고 인격화시켜가지고 죄라는 것이 임금을 주는데 이 임금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임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입으로 죄를 지으면 입으로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발로 지으면 마음으로 지으면 머리로 지으면 그 임금을 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것 같은 표현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 죄의 싹들은 싹선 뭐예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런 죄 이런 죄 몽땅그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단수예요 그냥 모든 거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옛다 받아라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상관없다 이거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있는 거 영생 맞아요 그러나 그 영생은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 선물을 우리가 딱 받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 것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생이에요 비록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살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앞에 나올 텐데요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이 성경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죽은 뒤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은 뒤에 영생 복락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나니 has eternal life 입니다 지금 영생을 믿는 자는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은혜를 더 받아보기 위해 가지고 죄가운데로 가서 죄에 거하면서 질퍽거리면서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몸으로만 짓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입으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통칭해서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좀 그리운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게 내야 됩니다 1861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남북전쟁 뭐 때문에 터진지 아시죠 터진 이유는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노예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0년대부터 17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이게 이게 움직여지면서 노예제도 이것은 미국 앞날에 큰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이거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북쪽에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쪽에 큰 플랜테이션 하는 사람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갈등으로 가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됐다 그러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건 저렇건 남과 북이 싸워가지고 어디가 이겼습니까 북쪽이 이겼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역사지면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링컨이 노예 해방에 대한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주인들이 그동안 밀린 임금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주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정서도 주고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노예들을 다 풀었습니다 남쪽에 노예들을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거 알죠 무슨 문제예요 왜 생겼죠 이 노예들이 돈도 받고 이제 자기 집도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직업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이제 자기 평생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 노예 문서 들고 다시 자기 주인한테 찾아가서 그 주인들은 그래도 제법 친절했던 주인들이에요 가서 나 이 집에 그냥 살겠다고 나 노예처럼 그냥 살겠다고 이게 내가 더 편하고 더 쉽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는 아니죠 노예는 아니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전에는 너희가 죄에 거해서 그냥 그대로 살면 그 열매가 사망이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쪽 영역으로 옮겼지만 하루아침에 이쪽으로 옮겼지만 우리의 생활은 여기에 젖어있는 까닭에 이쪽 생활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럴 수 없는이라 기도하면서 그럴 수 없는이라 말씀 가지고 그럴 수 없는이라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그쪽으로 건네갈 끊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열매 이쪽은 살아가며 어디로 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용생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건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에 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쪽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이라 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뽑아 냅니다 뽑아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러고 건너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중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성경에 대놓고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생은 아무나 못합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갈 때까지 간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그 기생이라 그런 거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몸을 팔고 했겠냐고 아마 기생 중에도 몸을 안 팔고 기생 왕초라서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그러면서 깨끗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생이라 그러면 그냥 기생이에요 prostitute예요 whore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prostit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생에게도 그런 몸을 팔던 여자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을 하는 그런 더러운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족보를 이렇게 보면 보아스라는 그 족보 위에 나오고 그 족보 그 다음에 보면 다이도왕이 나오고 쭉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사랑하신 성도러분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이라 그러면서 이쪽 영령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쪽 영령으로 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이쪽 영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그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쪽 영령을 붙들고 이쪽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려나 사시면서 참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참 주님 앞에서 참 남아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수 뭐요? 없는이라 그럴 수 없는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매주일 설교 다 기억은 안 하더라도 오늘은 딱 하나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럴 수 없는이라 참 집안에서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죄와 고리를 끊으면서 그렇게 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물질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